직업상담사 2급 필기, 기출 및 출제 예상 문제 2과목, 직업심리학 20문제 21번, 특정 집단의 점수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는? 정답은 3. 100분위 점수 해설, 100분위 점수는 특정 집단의 점수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22번, 성인용 웨익슬러 지능검사의 처리속도 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소검사는? 1. 동향찾기 2. 퍼즐 3. 기호쓰기 4. 지우기 정답은 2. 퍼즐 해설, 성인용 웨익슬러 지능검사의 처리속도 지수도지수소검사 동향찾기 기호쓰기 지우기 보충 23번, 로키스트와 베이비스의 직업적응 이론에 나오는 4가지 성격 양식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민첩성 2. 영향 3. 친해성 4. 지구력 정답은? 3. 친해성 해설 직업적응 이론의 4가지 성격 양식 차원 민첩성 4. 영향 또는 속도 5. 리듬 5. 지구력 또는 지속성 24번, 직무분석 자료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최신의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2.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3. 진로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4.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의 정보이어야 한다 정답은? 3. 진로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3. 해설 여러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25번,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초기의 가정환경이 그 후에 직업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은? 정답은? 3. 너의 욕구이론 해설 로는 초기 가정환경이 이후에 직업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다음의 욕구이론에 따른 5가지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정제적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그 한계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둘째, 개인의 유전적 특성의 발달 정도 및 발달 통로는 개인의 유일하고 특수한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일반 사회의 문화 배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셋째, 개인의 흥미나 태도는 유전의 제약을 비교적 탈받음으로 주로 개인의 경험에 따라 발달 유형이 결정된다 넷째, 심리적 에너지는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섯째, 개인의 욕구와 만족 그리고 그 강도는 성추동기의 유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26번, 다음 중 전직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의사 보유자에게 실시하는 직업상담 프로그램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4. 직업적응 프로그램 해설, 전직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직업상담 프로그램으로 직업적응 프로그램에 의해 직장 스트레스 대접 프로그램도 있다 27번, 홀랜드의 성격 유형 중 구조화된 환경을 선호하고 질서정련하고 체계적인 자료 정리를 좋아하는 것은? 정답은 4. 관수평 해설, 관수평은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료를 기록, 정리, 조작하는 활동을 좋아하고 사무능력, 계산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선호하는 흥미 유형이다 28번, 심리검사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검사는 진행 중인 상담 과정의 한 구성 요소로만 보아야 한다 2. 검사는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듣기 위한 정보를 얻는 하나의 도구이다 3. 검사는 내담자와 함께 협조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4. 검사의 결과는 가능한 한 내담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4. 검사의 결과는 가능한 한 내담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해설, 검사의 결과는 내담자가 이용 가능한 다른 정보와 관련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검사 해석의 내용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며 내담자로 하여금 그 정보에 대한 반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29. 스트레스와 직무 수행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일정 시점 이후에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면 수행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영유자형 관계이다 해설,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높거나 반대로 너무 낮은 경우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자형 양상을 보이게 된다 30.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적 대처 중 직장 상사에게 야단 맞은 사람이 부하직원이나 식구들에게 트집을 잡아 화풀이를 하는 것은? 정답은 4. 전위, 해설, 전위는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해 느낀 감정을 보다 더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이다 31. 윌리엄슨이 제시한 상담의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분석, 니은, 종합, 디그, 상담, 리을, 진단, 미음, 추수지도, 피의, 처방 정답은? 1. 해설, 윌리엄슨의 특성요인 직업 상담 과정 6단계, 분석, 종합, 진단, 처방, 상담, 치료, 추수지도, 사후지도 32.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레빈슨의 발달이론에서 성인은 연령에 따라 OO의 계속적인 과정을 거쳐 발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 단계는 남녀나 문화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정답은 1. 안정과 변화 해설, 레빈슨은 인생의 주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로 비유하면서 인생 구조를 크게 성인이 전 시기 또는 전 성인기 0에서 22세 성인 초기 또는 성인 전기 17에서 45세 성인 중기 또는 중년기 40에서 65세 성인 후기 또는 노년기 60세 이후로 구분하였다 33.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특정한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단순한 선호나 선택의 기능이 아니고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환경적 요인의 결과이다 정답은 1. 크롬볼치 해설, 크롬볼치의 사회학습이론은 개인의 진로 발달 및 진로 결정 과정에 있어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을 등 4가지 요인의 상호 적용에 주목한다 34. 다음의 특성을 가진 직무 분석 기법은 미국파교대학교의 맥코믹이 개발했다 행동중심적 직무 분석 기법이다 6가지의 범주 및 18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개별 직무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성과 표준을 직접 산출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정답은 3. 직위 분석 질문지 해설 직위 분석 질문지 또는 직책 분석 질문지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예로 정보 입력, 정신과정, 작업 결과, 타인들과의 관계, 직무 맥락, 직무요건 등 6가지 주요 범주로 평정이 이루어진다 35번 신뢰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속도검사의 경우 기호양분법으로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면 신뢰도 개수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2. 신뢰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관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사하다 3. 신뢰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표본의 동질성이다 4. 정서 반응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의 신뢰도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검사, 재검사의 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정답은 4. 정서 반응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의 신뢰도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검사, 재검사의 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해설 정서 반응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의 신뢰도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검사, 재검사를 거의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36번 셀리에이의 스트레스에서의 일반 적응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트레스의 결과가 신체 부위에 영향을 준다는 뜻에서 일반적이라 명명했다. 2.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부터 신체가 대처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적응이라 명명했다. 3. 경계 단계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단계이다. 4. 탈진 단계에서 심장병을 잘 유발하는 성격의 비일형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는다. 정답은 4. 탈진 단계에서 심장병을 잘 유발하는 성격의 비일형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는다. 해설. 심장병을 잘 유발하는 성격은 A형 성격이다. 이는 프리드만과 로젠만이 심장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관상 동맥 혈전증에 잘 걸리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행위, 정사행동 유형을 A형 행동 유형이라 지칭한 대사 비롯된다. 37. 신입사원이 조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상사가 후견인이 되어 도와주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정답은 2. 멘토십 시스템 38. 직업적성 검사에서 사무지각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는? 정답은 3. 명칭 비교 검사 해설. 사무지각은 문자나 인쇄물, 점표 등의 세부를 식별하는 능력, 잘못된 문자나 숫자를 찾아 교정하고 대조하는 능력, 직관적인 인지능력의 정확도나 비교 판별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 39. 수퍼의 직업 발달 이론에 대한 중심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개인은 각기 적합한 직업군의 적격성이 있다. 2. 직업 발달 과정은 본질적으로 자아 개념의 발달 보완 과정이다. 3. 개인의 직업기호와 생애는 자아 실현의 과정으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활동 과정이다. 4. 직업과 인생의 만족은 자기의 능력, 흥미, 성격 특성 및 가치가 충분히 실현되는 정도이다. 정답은 3. 개인의 직업기호와 생애는 자아 실현의 과정으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활동 과정이다. 4. 해설. 수퍼는 직업 발달 과정을 본질적으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는데, 직업 발달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지성, 생리적 체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및 역할 수행의 결과 선배나 동료들의 평가 등이 상호작용하여 향성되는 자아 개념 속에서 일어나는 타협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40. 다음은 어떤 타당도에 관한 설명인가? 40. 측정 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했는가? 또는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 도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론적 연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타당도. 40. 정답은 2. 개념 타당도, 해설. 개념 타당도는 객관적인 관찰이 어려움 추상적인 개념, 즉 적성, 지능, 흥미, 직무만족, 동기 내 향성과 같은 성격 특성 등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를 나타낸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